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봄소리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소리 정초로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소리 들리나요? 보이나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도 머지않아 경칩이옵니다. 개구리가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을 노래합니다.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번 봄은 더욱더 우리들 가슴에 꽃비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사내들의 개나래가 피고 진달래가 웃음 짓는 봄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얀 미소를 지우면서 봄을 즐기고 싶습니다. 꽃마운이 터지고 그 사이 우리들 웃음도 터질 것입니다. 봄소리 정초로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소리 들리나요? 보이나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도 네, 오늘은 봄소리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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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